인호야. 뭐해? 여기서? 내가 뭐하고 있었을까? 어떻게 하냐?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는데.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인호야? 뭘? 다. 잘못했어. 사과하지 마. 사과도 타이밍이 있는 거야. 너 그 타이밍을 놓쳤어. 인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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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. 친구잖아. 그러지 마. 그래. 친구였지. 그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붙들려 갔을 때. 너희들이 주니를 절벽에서 밀었을 때. 그때 너희들 손으로 박살 낸 거야. 나? 너희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. 내가. 내가 너를 부셔버릴 거야. 인호야 제발. 인호야 제발. 인호야 제발 그러지 마. 나. к. 흐흐흐흐흐흐흐흐흐